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회기 첫날인 18일, 이태인 의장 등 구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회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회건, 2022년도 여름철 종합대책보고청취회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시설 현장 확인회건을 상정하고, 태양 하나 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 등 관내 주요시설 4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회건을 상정해 국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이태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 현장시설을 방문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의회가 주민의 뜻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 낭비는 없는지 확인해 나갈 테니, 집행부에서도 주요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